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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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홀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반가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슈퍼맨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 얘기하시면 조용히 나요. 저에게는 정말 있지. 아이고 진짜. 너무 자식들. 똑바로 인사해야지. 자 차려. 안녕하세요. 태연. 태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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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하면 어때? 어느덧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하나. 둘. 셋. 삼주년이 됐습니다. 삼주년이 됐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주년을. 삼주년. 삼주년. 삼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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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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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주년이 불렀어요. 진짜 애들 키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거기 슈퍼맨 아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콜라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애기들을 보고. 아빠들이 일발리로 추라는 거야. 괜찮네. 괜찮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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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하고 한 말 해봤어?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아빠를 사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맞어. 아이를 같이 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희 준우하고 준서도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준우는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고요. 준서는 이제 4학년입니다. 3학년이군요. 슈퍼맨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아빠들. 지금 만들고 계신 추억들이 언젠가 진짜 웃을 힘이 될 겁니다. 이쁘게 잘 크고 앞으로도 밝은 모습 많이 보여줘. 슈퍼맨이 돌아왔다 더 승승장구하길 바랄게요. 우리 슈퍼맨 아이들 사랑해주세요. 저도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파이팅! 저도 나중에 애 나가서 꼭 나갈게요. 슈퍼맨 아빠들 파이팅! 대한민국 아빠들 파이팅! 슈퍼맨이 돌아왔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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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하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3주년 특집. 이만 시간의 법칙. 3주년을 축하하듯 하늘을 수놓은 망고끼와 드넓은 운동장. 이곳에서 3년이란 시간이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들을 펼쳐볼까요? 우리가 맨 차라리 왔나 봐. 안녕. 안녕. 누구누구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서울이, 서준이. 서울이, 서준이. 어? 뭐야 이거. 저기 봐봐. 저기 아저씨 봐봐. 저 아저씨 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저희 인사해. 안녕. 이리와. 안녕하세요. 이리와. 다림도 있나? 영양도 있고. 이거 봐봐. 이거 다 굿기 봐봐. 옛날에 아빠도 이거 어렸을 때 운동회 했을 때 생각나네. 꼬꼬. 꼬꼬. 꼬꼬 보러 가. 꼬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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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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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너. 꼬꼬. 꼬꼬야, 안녕해. 안녕. 따뜻이, 따뜻이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喜 fewer Straße. Select lunch. 얻아 hates està. 누구 오나 보다, 누구 오나 보다. louder. rule heel ouv Uhr. 싸워. 서울 좋아. 저기 다 모여 있다. 서울이 언니 하다, 가보자, 가보자. 와, 서울아 수 pojaw다. 안녕. 넷이 들어가. erweise 안 타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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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촬영 때문에 해외에 가셔가지고 저희 로이는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애들한테 감기 옮길까 봐 좀 못 데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소울이 다을이 1일 아빠로 오고 있는데. 이거 소울이가 갖고 온 선물이야? 이제. 요즘에는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 현아는 줄 거야 누나가. 그지? 현아는 줄 거야 누나가. 그지? 아이야 너 누나한테 반말하지 마. 아이야 너 누나한테 반말하지 마. 엄마가. 엄마야. 어 저기도 온다. 서은이 서준이 왔다. 설화야. 되게 좋다. 저희도 와있나봐. 우와. 서은이 서준이 왔다. 야. 우와 서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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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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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제 동상은 뭡니까? 범수 형이었어? 슈퍼맨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아 다하라 안녕. 아빠도 소울이 다하리랑 같이 참여를 못해 너무나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없어도 열심히 잘해주길 바래. 우리 슈퍼맨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울아 슈퍼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 너네들 오늘 왜 모인 줄 알아? 삼촌이 오늘 가을 운동회를 할 거야. 우리가 벌써 3주년이야. 3년 전 시작된 아빠들의 48시간 도전. 매일이 전쟁과도 같았던 초보 아빠 시절이지만. 이렇게 작았던 아기 쌍둥이가. 슈돌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들로 변신한 3년. 그 3년의 시간 동안 슈돌과 함께 성장한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죠. 충격적인 첫 등장으로 모두를 사랑에 빠지게 한 사랑이. 재미있어. 아빠 사랑rawdę. 꾸눈한 요자 준우 준사한지. 엉뚱 순수 매력 덩어리 하루.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던 꼼꼼이 연우. 대한민국을 삼둥아리에 빠지게 만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바람잘날 없는 비글 오난밀. 귀요미 막내들. 공동유가구역 성은 조이 하응이. 슈돌이 요정 로희. 그리고 국민 누나 소울이와 엉아 다흘이까지 아빠들의 육아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벌써 3주년이야. 슈퍼맨 3주년을 맞이해서 가을운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물집사다, 야옹! 자, 여러분들 재밌어요? 네! 이쪽은 운동파. 야, 튄게 나가겠다. 저쪽은 고독파. 좋아. 왜 여기서 물이 나와? 엄마, 아야. 호박아. 자알이 형 놀아. 자알이 형 놀아. 넌.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아빠, 나 우야가 왔어요. 여기. 넌 매달리기 일 수 있어요. 가을운동인데 철봉 매달리기 잘 할 사람. 자, 좋아. 그러면. 이리 와봐. 가을이도 해볼까? 가을이 할 수 있어? 손, 손. 이리 와봐, 다울이 해봐. 하나, 둘, 셋! 1, 2, 오 잘한다! 잘한다, 넌. 이리다! 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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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너 한 바퀴 돌겠어, 지금. 한 바퀴 돌겠어. 대박, 너 에이스야. 야, 대박. 너 에이스야, 지금. 대박이 뭐야. 어? 야, 얘 뭐야? 아니, 이거. 대박이 에이스야, 너 지금. 큰 애들이랑 애도 1등 하겠는데. 우와. 야, 너, 야, 얘 뭐야? 얘 기계 체육 시켜야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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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 에이스야, 놀라운 매달리기. 다시 보실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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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세는 여기서 한번 해보자, 설화수완은 여기서 하자. 준비! 서윤, 서윤, 여기서 해보자. 설화수완 준비! 하나, 둘, 셋! 1, 2, 3, 4. 할 수 있다 해야지. 우와, 우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2선 탈락 같은데? 2선 탈락. 설화도 아쉽게 탈락. 수아, 예. 수아, 예. 수아, 예. 수아 한 번도 안 닿았지? 네. 이서준도 뭐야, 이서준도 뭐야, 이서준도 뭐야. 잘 버티던 서준이도 탈락. 수아 1등, 수아 1등. 그런데 뭔가에 놀란 수아. 수아야, 수아야. 수아야, 너. 슈돌 가족들 틈에서 떡걸이 순인 경비 아저씨. 아저씨, 저기 여기 촬영. 아저씨, 저기 여기 촬영해가지고요. 아, 네네. 아우.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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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너 에이스야. 어? 대박, 너 에이스야. 야, 대박, 너 에이스야. 대박, 너 뭐야. 대박, 너 뭐야. 대박, 너 뭐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작전 변경. 본격적으로 티넥이 돌입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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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난 촬영하는데 이 아저씨 뭔가 했더니. 아저씨 뭐예요.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사랑이는? 사랑이가 여기 학교에서 지금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네. 드넓은 학교. 이곳 어딘가에 사랑이가 숨어있다. 사랑이 언니 찾으러 출발! 누가 많이 찾을 거예요? 내가! 어? 나! 출발 가자!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없잖아.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어? 여기다니 Możli. chenko. 왜 이러는 거야? 어? 우리 집 Kotla. 데일리, 그치. 네, 웅.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다들 그렇게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준 대화기. 신발 벗어봐 혼자. 아빠가 이걸 띄어봐. 그리고 이걸 여기 잡아봐 벗어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잡아봐. 빼봐. 아니 너가 여기 잡아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됐다.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빼빼. 아빠가. 자 여기 잡아. 봐봐. 이렇게 빼. 이거 빼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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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자 손 잡아봐. 자 빼봐 빼봐. 옳지. 어 사랑이 언니 찾아. 수아야. 수아야. 봐봐. 사랑이 언니. 사랑이 언니 어딨냐. 사랑이 언니 어딨냐. 어 이거 다을이랑 대박이랑 타던 데잖아 이거. 어 타봐 타봐 그네 타봐. 내가 믿어줄 거야. 양쪽 그네 타봐. 어 이거 뭔가 옛날에 있던 그림 같은데. 뭔가 옛날에 있던 그림 같은데. 대박. 대박이 같이. 타따라 여기. 대박.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꽉 잡아 대박이 꽉 잡아. 응. 수아 누나 덕에 재밌었던 동생들. 그런데 이제 몸무게도 꽤 나갈 텐데요. 아라 앉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거. 오마마 오마마 딸. 재밌어? 어. 꽉 잡아 꽉 잡아. 우와 바이킹이다 바이킹. 어? 우와. 그 시각 다른 아이들은. 좋아. 잠깐만. 어. första. 아 май사처럼. 아. 아. 으. 응. 아. 아. 그. 아. 아. ・ 何이 어디 있어? ・ ・ 何이 어디 있어? ・ 何이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사랑아! 사랑아! 이거 어디있어? 어디있어? 사랑이 찾아빠! 슈돌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입국한 원년 멤버 추블리 부녀! 못 본 사이 꼬마 숙녀가 됐네요. 대박이라 다 만날 거야. 다 만날 건데. 손 소주님도 만날 건데.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인사를 나누던 그때 조용히 학교 안으로 장압한 추블리 부녀. 가자 내려 내려. 야 씩 씩 씩. 자라 자라. 우리 오는 거 비밀이거든? 가자. 너 갈게 갈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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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고 있어? 응? 눈. 눈. 어? 아버지 뒤에 있네? 아버지 뭐가 하고 있어? 아버지 뭐가 하고 있어요? 감췄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멤버랑 같이 축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이가 친구들이 또 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사랑이와 신이 난 아이들. 사랑. 응? 들어가보자. 왜 그래? 아하이 아하이 아하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재미있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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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타야지. 사랑이 틀 아니었어? 너의 향기 원. 사랑스런 말인 나 투. 달콤한 베리 그림. 사랑스런 말인 나 투. 도깨기야. 그러고 보니 아이들 옷에 있는 숫자는 1번부터 7번까지 나이순 번호. 0번 사랑이까지 모여 완전체가 됐네요. 자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가을 운동회니까 팀은 있어. 소울이 팀 사랑이 팀. 왜냐하면 사랑이가 몇 살? 6살. 소울이 몇 살? 7살? 너 7살이야?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 팀은 우리 동국아파 팀이랑 같이 한 팀. 소울이 팀은 우리 서은이 서준이랑 한 팀. 공감내기 소울이와 사랑이를 중심으로 나눈 팀 대항전. 가을 운동회 단거리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1등 한번 해볼까?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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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냐. 아직 아냐. 자 준비. 표정 푸세요. 표정 푸세요. 자신있습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수호. 이름이 뭡니까? 수호tag이. 몇 살입니까? 네. 이수아. 몇 살입니까? 자신있습니까? 아 숙녀입니다 숙녀예요 자 몇 살입니까 네서 자신 있습니까 서준이가 좋아요 서은이가 좋아요 서준이가 여전히 서은이는 수아가 좋아요 설아가 좋아요 서아 이사준 군 설아가 좋아요 수아가 좋아요 수아 아 얽히고 얽히는 사세반의 단거리 대회 준비 준비 손 잡는 거 아니야 개인전 준비 출발 출발 야 아 아 아 아 우이가 우이가 이기다 이기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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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현이야 우와 앞만 모으세요 앞만 모으세요 앞만 모으세요 앞만 모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차 자 아 이야 과연 사세부 단거리 달리기의 승자는? 우와 진짜 잘 뛰어네 우리 제일 선배들 사랑 양과 이제 소울 양 6살 체육인의 DNA를 물려받은 추사랑 야무진 국민 누나의 파워 이소울 자 두 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포옹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이와 소울의 대결로 시작을 합니다 준비 자 준비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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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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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 소울아 소울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소울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odynamics 소울아 괜찮아 괜찮아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슈퍼맨에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승부욕이 있셉니다. 아, 이 동!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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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안아줘. 둘이 안아줘. 자, 옳지. 자, 잘했어요. 안아줘. 둘이 안아줘.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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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자, 여러분, 아직 막내들의 지금 단거리 시합이 있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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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 준비! 준비! 출발! 출발! 야, 너 아냐!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놔아야 해, 놔아야 해. 출발, 바로 출발. 놔야 해, 널아야 해. 출발, 바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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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다운아! 다우리! 다우리! 다운아 뛰어! 준비! 너희 아니야! 너네 아니야! 너네 아니야! 서준이 아니야! 사랑해 아니야? 사랑해 아니야! 준비! 준비 시작! 출발! 출발! 나아!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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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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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입 이겨라 진짜로 대박이 아니라 여전 보지만 앞에 보고 asti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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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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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 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야! 더 재밌는데. 잘했어, 나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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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온 거야,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같이 온 거야? 응? 그걸 보고 가슴이 찡하고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라는 걸 뭔가 아니면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2라운드 밥상머리 게임 차갑다. 출발선에 있는 만두와 간장을 들고 1단계 계단, 2단계 훌라후프. 3단계 S자 평련대를 통과해 밥상까지 무사히 배달. 마지막으로 만두를 먼저 먹는 아빠가 승리. 만두에서 출발! 자, 가 가 가 가 가.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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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자, 가슴 출발. 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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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간장 줘요.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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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이리 와야지. 사랑아, 사랑아. 대박아. 이리 와야지. 가, 가. 두 손으로 잡아,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두 손. 왜 그러지? 간장도 봐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지금. 앞에. 천천히 가. 가. 오. 오. 나으리 가야. 나으리 가야. 나으리 가. 나으리 가. 나으리 가. 안 돼. 밑에 떨어지면. 밑으로. 밑으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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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 가리 겨 줘.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오, 잡이 겨 줘. 아이고, 잘한다. 여기서. 여기는 삼촌, 삼촌 주고. 가슴, 가지고 오세요. phem Kimürüp, Swahian Park. 본선자 concealer. 망가 increasingly에요. Dogmie, 한번 출발하는 겁니다. 망가 се. 만두 주세요!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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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가져가. 흘리지 말고. 만두 주세요, 올라가고 와요, 수아야. 흘리지 말고. 수아야 계단 올라가, 계단 올라가. 올라가, 계단 올라가. 이선윤 네가 왜 가, 네가 왜 가? 그렇지, 수아야 만두 주세요, 빨리 주세요. 잘한다,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야, 왜 너 반대로 와. 아빠, 이쪽이야, 아빠, 이쪽. 수아야, 설아야,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설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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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너 차례야, 너 차례. 설아, 설아 봐봐, 설아. 설아 봐봐. 조심조심 온다, 그렇지? 어? 어? 항상 내다네. 설아야, 빨리 오세요. 흘리면 안 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조심조심.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이, 치.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요. 그거 밟고 올라와야 돼. 밟고 올라와야 돼. 밟고 올라와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쯤에ol goes, normally udah Hasan. 수어줄 собrang. 통닭과 ifiaz. 통닭 хочу 말고 오세요. 자, 통닭 아需수 있으니! 자,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나도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야, 먹어! 야, 먹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 이거 찍어서 먹을래. 왜 많이 만두 먹었지? 난 이거 하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자, 휘파람. 천천히 먹어, 서준아. 팀이 구분 없이 만두 나눠 먹다 끝난 두 번째 경기도 무승부. 이어지는 경기는 운동회의 꽃, 계주. 각 팀의 아이들은 1번 주자부터 4번 주자까지 바나나 바통을 들고 반박기 시 릴레이로 달리는데요. 단, 4번 주자 아이들은 아빠들에게 신발을 골라서 전달. 치아빠, 휘지아빠는 신발을 신고 한 바퀴 달리기. 동북아빠와 태양아빠의 정면 승부로 마무리. 같은 머리띠 색깔씩 주는 거예요. 이거 바톤이야. 먹으면 안 돼. 준비. 먹고 싶다. 끝나고 먹을 거야. 준비. 준비 가는 거야? 준비 가는 거야.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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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루! 같은 머리띠 색깔 주는 거예요! 같은 머리 뛰! 소원아! 같은 머리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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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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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 아니, 아니. 서헌이 가, 서헌이 가. 서헌이 가. 선하, 이리와. 있잖아. 서헌아. 봐봐, 봐봐. 서헌아. 봐봐, 봐봐. 서헌이 봐봐. 서헌이 뛰어. 서헌아, 이쪽. 서준아. 형, 사완아. 사완아, 이쉬용. 성うん아, 이쉬용으로. 산중borg. 성 세계라. 형의 tive zuDA hein. 이소, 이소. 입니다. 가 겁니다 건가. 여기가 와. 귀여워. 여기가 와. 여기가. 먹어? 뜯을 때 먹어. 아니. 먹어? 뜯을 때 먹어. 아니. 야. 야 빨리 와. 다 들어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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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엄마. 이놈아. 빨리 resource. 어글레이드. 가울이 뛰어, 뛰어. 가울이 뛰어, 뛰어. 가울101 뛰ord Garden 플레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빨리. 그냥 빨리, 빨리. 나 끝나고 다 줄게. 끝나고 다 줄게. 바나나 하나만 줘. 줄게. 아빠가 두 개 줄게. 알았지? 아빠가 두 개 줄게. 가자, 대박아. 따라와, 대박이 따라와. 대박, 뛰어. 대박, 뛰어. 뛰어, 뛰어. 이리 와, 이리 와. 삼촌 주세요, 삼촌. 바나나 삼촌 주세요. 삼촌 모시니까, 삼촌 모시니까. 뭐, 뭐, 모시니까. 가을이가 저게 되겠네. 가을, 가을. 이거, 이거, 이거 모시니까. 하나 골라, 빨리 골라야 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렇지, 뛰어. 그렇지. 가을께.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하나 골라, 아무거나. 지금 치즈 탁!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빨리 자와라, 빨리! 하나 골라줘. 대박이에요, 뛰어. 좋아. 빨리 자와라, 빨리! 하나 골라줘. 이거! 형님! 형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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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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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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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자, 봐봐. 이리 와봐. 뭐 신을 거야? 뭐 신을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아프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야, 뭐야, 너. 야,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힘 마려워. 힘 마려워. 힘 마려워. 힘 마려워. 힘 마려워. 엄마. 아, 이거 와. 남이야. 남이야. 야,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사야, 왜 그래? 뭐야, 주사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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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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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해? 야, 눈 입어야지, 눈 입어야지. 어디 가세요? 사이가 너무 나는데? 태형아, 너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반에서, 반에서 기다려봐. 이동국 얼마나 빠른가 보자. 이동국 얼마나 빠른가 보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빨리 걸을게, 빨리. 잡어. 잡어, 뛰자. 대박, 이렇게 대박 빠르지. 할 수 있다. 대박, 대박. 여기야, 여기야. 나가, 나가. 여기가 왔어. 경부, 경부. 할 수 있다. 대박. orbitals 네가 어디가 왔어. 홍인 역전. 홍인 역전. 공영 역전. 공영 역전. kamia 김. 공영 역전 리에. 시청자 kept rocksade out. 영광 역전. 공영 역전 sol. 야, 나가가 battles. 何 Anytime chills. 뭐야, 여기까지 아니였어요? 이겼다! 여기까지 아니였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거 할까? 이겼어. 우리 팀 이겼어. 아유, 대박, 우리 이겼어. 잘했어, 네가 너무 잘했어. 승부는 낮지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빠들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만. 목숨 걸지 마. 목숨 걸지 마요. 파이팅!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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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출발! 출발! 이겨라! 기태형 빨리 가! 기태형 빨리 가! 이겨라! 우와, 졌다 이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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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야, 빨리 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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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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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김염의 피자 아빠 승리. 정말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한참 앞서 나가고 있던 휴지 아빠를 무서운 스피드로 따라잡은 동국 아빠. 두 아빠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숨 걸지 마. 목숨 걸지 마요. 아직 살아 있네요. 뛰는 게.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아, 힘들어. 하나야. 최종 가을 운동회의 공동 우승. 동국 삼촌한테 이제 메달 받으면 돼. 오, 메달을 준다. 오, 좋겠죠? 자, 축하합니다. 옳지.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옳지. 그 다음에 대박이. 그 다음에 대박이. 하나, 둘, 셋. 우이! 우이! 깨물어봐, 다 금이야. 뭐 금이라네. 물어봐. 깨물어. 초콜렛도 아냐? 옳지. 어? 초콜렛인가? 초콜렛인가? 그래서 제가 뭐 점심때 제가 쏘겠습니다. 뭘요? 점심때 제가 쏘겠습니다. 뭘요? 저거 봐, 저거 봐. 대박, 저거 봐봐. 저거 잡아봐. 풍선이랑 저기. 앞차? 진짜? 앞차잖아. 박수, 대박이. 막막을 거야, 박수. 박수. 맘이다. 사랑아 저쪽에서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자, 점심시간. 저거 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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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풍선도 있네, 가봐. 가봐. 우와,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3주년을 축하하며 취블리 부녀가 준비한 사랑 가득 박차. 기다리며 마음을 편하게 가져. 또 늦게 남는 거야. 모두 모인 가족과 스태프들을 위한 푸짐한 음식들. 아이들을 생각한 특별 메뉴까지. 온 가족이 다 모인 명절 분위기인데요. 3년 동안 함께 고생한 스태프 삼촌 이모들도 맛있게 드세요. 수수다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너무? 몇 개? 돈. 소세지야? 소세지? 여기 소세지. 이거 먹을래? 싫어? 아니, 먹을래. 그래, 너는 안 먹으면 안 되지. 하나 아니면 두 개?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바꾸는데, 바꾸는데. 바꾸는데. 바꾸가, 바꾸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그다음에 짜장은? 여기는 어디 있다. 짜장은? 이거 갖고 올라가. 이거 갖고 올라가. 이거 갖고 올라가. 뜨거워. 대박. 이리 와. 밥. 밥. 밥 잡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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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울아, 밥 먹어야지. 아빠 하나씩 먹자. 아빠 같이 가자. 아빠 같이 가자. 봐봐. 이 거 먹을 거. 생각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귀여운 거 안 먹지. 아빠와 함께 같이 노는 건 정말 내가 재밌지. 아빠는 없이 슈퍼벤일까. 진짜요? 진짜요? 그러냐? 오빠가 잘 먹네 오빠가 잘 먹네 대박이 잘 먹네 대박이 잘 먹네 자 소시지 아이들 먼저 먹이고 이제야 한술 뜨는 아빠들 얘들아 추삼춘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 둘 셋 추삼춘 감사합니다 추삼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추삼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하나 둘 셋 할렐루다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나게 뛰어놀고 나니 금세 잠이 든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고 나니 금세 잠이 든 아이들 삼남내도 이미 꿈나라에 빠졌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혹시 아빠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사랑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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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여기 한옥마을이야 그치? 훈장님 계신가? 훈장님 계신가? 훈장님 여기 안 계셔? 안 돼지 훈장님 여기 안 계셔? 괜찮아 괜찮아 네 여기 앉아요 사랑아 보고 싶었지 슈퍼맨 나가고 싶었어? 나가고 싶었어? 아니야 우리 힘들어 아니야 사랑이 잘 달리더라 사랑이 운동이 제일 재밌지? 뭐 좋아해? 뛰는 거 좋아하지 달려라 하니 같이 뛰던데 삼촌 무슨 일 하시는 건지 물어봐 무슨 일 하세요? 오 진짜? 왜 알아? 왜 알아? 삼촌 얼굴에 축구선수라고 안 적혀 있어? 삼촌 얼굴에 축구선수라고 안 적혀 있어? 응 왜 사랑이 나중에 축구할 거야? 보고 싶어 축구빵 응 보고 싶어?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응 진짜? 진짜 사랑이 그러면 운동장 100바퀴 뛰어야 되는데 빨리 자자 이리 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야죠 사랑아 삼촌 축구하고 올 때까지 우리 애들 있지 잘 봐줘야 돼 소울이 다흐리도 잘 봐줘야 돼 알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최고 큰언니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알았어 여기 근처에 뭐 살 게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둘 낮잠에서 깬 아이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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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추 안돼 아이스크림 응 안돼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어? 혼자 좀 일어났어 아 형 일어났지? 응 형 일어났지? 어 아이스크림 응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얘 누구십니까? 어 얘 아가씨 누구십니까? 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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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쫙 알았어 오늘 쫙 안단 사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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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r- 박수那 번 시작! 아야야야야야 전화에 안됩니다орт 구독icion 얘들이 왔다면서 동네에서 스마그 가져왔습니다 동네 감도 많고 콩 집에서 키우는 달걀 거쳐 그런 것 같아요 모두드리는 tard 슈돌 심부름 원장대. 마을 곳곳에 있는 식재료 얻어오기. 사랑이, 소울이, 가을이, 대박이. 쌍둥이 4명, 쌍둥이 4명. 사랑, 소울 누나와 가을, 대박이는 달걀, 상추, 고추 구애 오기. 쌍둥이 4인조는 다음 콩 따오기. 계란 어디 있는 거야? 계란, 갓장에. 계란 그려줄게, 계란. 너너들 와봐. 구애 오세요. 출발. 4명 출발. 4명 출발. 달아가 챙겨줘, 대박이랑. 네. 계란 몇 개 가져가요? 다 가져와. 알았다. 다 가져와. 없으면 망가. 잘 챙겨줘. 그래. 빨리 가자. 고고, 안녕. 너 또 갠 거 같은데?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럼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아니잖아. 더 가자. 이럴 때. 사랑아, 이리 와봐. 어? 여기. 손 닦고 가자. 알았다. 손 닦고 가. 손 닦고 가. 가지고 가자. 손 닦고 가. 하고 싶어? 얼굴. 물,- 솟고 갈까? 마트. 애들 안 살랴? 。 。 。 。 。 같이 가자 대박이야 대박 여기야 가자 대박 이거 하고 갈래? 가자 빨리 땅 땅 땅 땅 땅 땅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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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아 나으리한테 미안해 빨리 줘 미안해 도저 отеля 헹 한편 마을로 들어선 사인조는 도저우 나 기다려 도저우 나 기다려 도저우 나가 도저우 가고 있어 도저우 간다 도저우 베트남 담미다 담미에 맛있는 과일에 먹자 쨔미맨 그런데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아요 안다 이렇게 안다 빼서 어떻게 할까 막대기 따다구 막대기 따다구다 막대기 다 갔다 다 갔어요 구해줘 안돼요 다 갔다 야 이거 갖고 와 갖고 와 이거 좀 조심해야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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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합체 양자 배불럼무 똑똑한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멍멍이야? 왜 멍멍이야? 할아버지 안녕하자 할아버지 막대기 똥아 하자 가 1단 합체 3단 합체 보시 이쪽이요 감 힘시달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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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처음 봤습니다. 예스. 잘 당겨. 그렇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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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다. 네 이름이 뭐야? 이서중. 오, 그래요? 한아버지와 앞서 한 번만 해. 어이고. 너도. 옳지. 자, 뽀뽀이셔 쓴게. 너 이거 먹어볼래? 자, 먹어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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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좀 씻고. 옳지. 입도 좀 씻고 가. 스튜박이다. 가지고 와야 돼? 네. 스튜박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자. 설아가 이거 줄 수 있어. 소아도 놀고 싶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쉼터. 야. 떨어지는 좋아요. 이거. 아빠 따라와. 통계할 수 있어. 어, 좋아. 응. 너 둘 수 있어? 더 힘든데. 응. 탈아, 힘든데. 너 둘 다. 무거워. 무거워. 무겁지? 할아버지. 열아 봐 줄 수 있어요. 여름아 줄 수 있어요. 여름아 줄 수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어, 어, 어. 더 깨졌다. 더 깨졌다. 내가 갖다가 열어봐요.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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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어보래. 잘하고. 예. 좋아. 이거 있네. 자, 자. 좋지. 안 넣어볼까? 어디? 어디? 거기 또 있어? 수박에 푹 빠진 4인조. 심부름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사랑 소울이도 동생들과 마을에 들어섰는데요. 가지마. 가지마. 안녕. 꼬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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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닭. 내 닭. 내 닭. 이름이 뭐야? 백숙이. 이름이 백숙이. 알. 알 혹시 있어? 알? 있어. 나 따라와. 여기가. 보여줄게. 조심해. 얘들아. 같이 가. 여기야. 강아지 들었다. 이게 아리야. 가져올 수 있어? 근데 다 안 물어? 응 안 물어. 누구 먼저 갈까? 대박이 한번 해볼게? 대박아 하자. 일로 와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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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떤데? 할래 안하자. 흘려 가? 흘려 가? 그럼 다 해볼래? 내가 먼저 갈게. 알았다. 알았다. 와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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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그냥. 안 물어 그냥. 안 물어 그냥. 내가 알을 가져올라. 내가 알을 가져올라. 얘네가 막고 있잖아. 괜찮아. 이거 다 놓고. 조금더 있겨라 닭이야. 조금더 있겨라. 그냥 해. 안 물어. 안 물어. 괜찮아. 괜찮아. 갔잖아. 갔어. 잠깐 말 좀 빌릴게. 사랑아 이거 말 좀. 알? 알았다. 알리. 알리하고 싶어. 고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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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는 고추랑 상추. 상추 많이 해야하나. 상추 이거야? 타상축. 나의 초록색. 초록색 하자. 투자 많이 해야 하네. 그가 이금만 더 왔어요. 상추. 파이이이이이. 고추. 고추에 있나요? 고추. 여기 하자. 소질밥. 고추덕. 고추인데. 고추덕. 채우자. 호수. 고추덕. 고추덕. 이때 아이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고양이 첫 번째. 고양이 첫 번째. 귀아빠네요. 행연아,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뒤따라 나선 귀아빠. 고양이 첫 번째. 닫았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왜 천춘 여기 있어? 천춘. 왜 여기 있다고 천춘. 오늘 하는 게 정확히 뭐죠? 닭갈비? 그러니까 애기한테 닭갈비 같은 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휘제시보다는 좀 하잖아요. 휘제시보다는 좀 하잖아요. 원조 요생남 추아빠. 오늘도 기대할게요. 휘제시보다는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둘은 선생님이랑 불러주십시오.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이게 이런 거 좀 좀 칼 집어넣고 이게 좀 잘라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다? 다 다 다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동생을 빨리 만들어서. 아이고. 정말 고마세요. 아 근데 한 명은 너무 외롭다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현재끼리 싸우고 난리잖아요 지금. 에이 불쌍해. 우리 와이프는 쑥 얘기하던데. 내후년쯤에. 딸 하나 어떠냐고 그냥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반 잘라서. 반. 슬라이스. 네 여기서 슬라이스 계속.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많이. 많이 그래야지. 아유 우유. 아유 우유. 다 해주세요 여기. 다 해주세요 여기. 아이 진짜. 저는 다른 거 좀 할 테니까 이게. 아이씨. 아 이동국 왜 안 와. 왜 맛있는 냄새가 안 나. 아이 무슨 맛있는 냄새가 안 나요. 아이고. 앞뒤를. 지금 뭐 만드신가. 앞뒤를 자르고. 네. 앞뒤를 자르고 가운데 자른 다음에. 응. 칼이 좀 안 들어.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아 이거 운동만 가지고.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만 가지고. 진짜로. 이거 봐. 내가 나았다니까. 아 나 손목이 아파가지고. 배우신 거야. 아 아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 마치게 해야 돼. 마치게 해야 돼. 맛있겠다. 저도 저 레시피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저쪽이 밖에 가서. 이제 풀릴 때 이게 나무 필요하니까 나무를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 올라갈 때 이거 하나에 이렇게. 하나에 여기가 서고. 하나에 여기가 서고. 에이 나도 군대 갔다 왔어. 아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여기 가스불이 없나? 그렇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이 스타 한번 해봐. 네. 처음 해봐? 네. 곱게 달아가지고. 워낙 10대 때부터 국가대표 스트라이퍼라 이런 거 해볼 일이 없이. 해물을. 쉽네요. 왜 이렇게 어렵겠어? 왜 이렇게 어렵겠어? 왜 이렇게 어렵겠어? 쉽대요. 야 너 너무 마른 거를 한 거 아니야? 그런가? 나 잘못 맞았는데 쫙 깨지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봐. 이 길로 나가야 되나? 어머. 너 전쟁이 혹시? 많이 많이 했어? 어? 왕년대 해봤나 이걸? 어? 왕년대 해봤나 이걸? 너무 쉽잖아. 한 번 해봐. 어머. 이상한 생각이. 무슨. 우와 큰 거. 와 큰 거 하신다고? 이걸 강하게 때리려고 그랬어. 이건 돼네. 쳐들고 팩을 해 놓은 느낌. 와. 잘 몰라? 와. 왕건이다 왕건이야. 제대로 맞았어. 왕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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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야. 힘들어. 힘들어. 와.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 와 다 해놨다 진짜. 건들기만 하는데 진짜. 거기 거기. 와. 와 이게 보통이냐 아니냐. 와 됐다 됐다. 이제 들어가셔서 피니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셔서 피니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방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게 때리면. 파워가 다르다. 파워가 다르지. 네스. 네스. 멋진다. 네스. 한편 쌍둥이 4인조는? 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 필요한 거 다 땄어? 한 번 보자. 상추 땄고 고추 땄고. 고추. 고추 따지로 따지로. 대박이 됐어. 다흐리도 했고. 콩! 이제 콩! 콩 땄어요. 콩은 어디 있어 콩? 여기 안에. 아 여기 있네. 잘 땄다 잘 땄다. 필요한 건 다 했네. 자 이거 들고 가자 들고 가.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어 그랬어? 네. 조심해서 들어야 돼. 오예. 우와. 그럼 이제 사랑이가 다시 돌아오지? 아닙니다. 왜 사랑이가 그리워하지? 여기 있는 스태프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계속. 그거는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뭐 2년? 2년인가? 2년 더 했지. 2년 조금 더 했으니까. 한국말을 너무 완벽하게 한다. 네 이제 잘해요.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seventh stop. 오오오오오. 와. 네. 네. 나의 야채에요. 네 야채. 애기가 좋아하게. 아우 매워, 이제 불이 너무 세요. 알았어요. 난 빨리 빼세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됐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밥을 한 소스로 그냥 비벼서 그냥. 비벼 버릴까? 정말 맛있겠네. 자, 여기서 돌리고.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아이고 온다, 온다, 온다. 소울이 이거 가져왔어. 여기야. 가져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앉으세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빠. 대박이야, 아빠 같다, 아빠. 아빠 오셨네. 우와, 설아 누나 봐. 우와, 이거 뭐야? 감이네, 감. 이제 감 갖고 왔구나. 잘했어요.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뭐가 좋았어? 메뚜기. 메뚜기? 네. 네. 제 소개를 갖고 왔어?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뭐야? 먹어도 돼요. 안 무서워? 네. 먹어봤어? 하라고 도줬어? 하라고 도줬어? 응. 됐어, 이것도 다. 이거 뭐예요? 메뚜기. 메뚜? 메뚜기. 아우, 만져도 돼요?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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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도 돼.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사람만 먹으면 돼. 벌레야. 먹을 거야 지금? 벌레야. 벌레야. 아니야 아니야 삼촌 괜찮아. 삼촌 괜찮아. 그래. 오 맛있네.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고소해 고소해. 잘 먹겠습니다. 애들이랑 잘 나눠 먹을게. 과자처럼 생각하거든. 형 대박이야 아니야. 똑같은걸래요. 한번 나가보세요. 메뚜기. 할거야. 여기가 전국에서 곤충이 제일 많이 잡힌 곳이에요. 여기가. 맛있네. 기뚜라미가. 자 얘들아 앉아 이제.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앉아. 아 아빠. 어디 어디. 아빠. 아 아빠 갖다줘. 아빠 갖다줘. 기다려줘. 아빠. 한 번만 더. 잔. 기다려봐. 옆에다 이렇게 놓고. 언니 아빠. 밥. 밥. 왜 언니 아빠가 잔추가 있어 많이. 오케이. 자. 봐봐. 벌써 다 먹었네. 아빠들이 만든 요리니까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나 보네. 야. 맛있나 보네. 맛만 보라니까 그거 참. 맛있지? sed tested. 맛있다. 어때? 괜찮아?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다행이다. 맛있다. 맛있다. 사안은? 사안은 먹고 있어? 응. 한국어 다 먹을 수 있어? 아이고. 우와. 가질 나갔대. 이제 금방 줄 거래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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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빠가, 왜 아빠가 해서 먹은 거예요? 아니, 아직 애기니까 동생 잘 챙겨야 되잖아. 애기 아니에요. 애기 아니야, 미안. 그래, 뭐야. 아니에요. 아, 그래. 뭐? 뭐요? 아니, 이제 애기는 아니네. 엄마예요, 엄마. 엄마? 그러니까 미안해요. 조금 도와주는 거지. 그만 먹어. 어, 뭐야? 어, 뭐야? 어구. 잠시 3년간의 추억을 소환해 볼까요?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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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사람. 예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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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상상가 주워줄게. 상상가 주워줄게. 그래? 안 하자. 이거 집어넣기를 보고. 어, 고맙습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손을 다시 해봤어. 으아아아아아 어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다 아 왜? 아 시작할 때야 이거 아 진짜 많이 컸던? 아 너무 컸던 그렇지! 그렇지! 저거 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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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했어. 아빠!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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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그랬어? 아빠! 그렇지! 아빠! 대박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느냐? 이 땅에도 어렵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들어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이거 봐. 혼자 할 수 있잖아. 로이, 로이. 로이야, 해봐. 로이야, 이리 와, 빨리. 로이, 로이. 로이 아픈데. 로이, 로이. 아유, 천사. 야! 이거, 이거. 야! 어디 갔지, 로이? 어디 갔지? 도대체! 오! 웬일이야?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 아빠랑 다니는 게 재밌지? 아이고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소울이 울 것 같아 사랑이도 사랑이도 울 것 같아 한 번 더 가자 응?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뭐?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하자 슈퍼맨 아니야 그런 말을 한 번 더 하자 그런 거야 사랑아 너 계속 엉클들 보고 싶지? 네 누나들 계속 보고 싶지? 슈퍼맨 계속 하고 싶지? 응 가봐 딸을 어떻게 이길라 그래 웰컴백 무슨 학수야 사랑아 사랑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랬지? 응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그렇지 자리에 앉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그렇지 만세 삼둥이가 돌아왔다 큐 키도 쑥쑥 마음도 쑥쑥 훌쩍 자란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와 함께 송궁열차도 돌아왔다 소울이 주요 폭풍성장 삼둥이 태연아, 멀리 가지마 우리가 보지 못한 281일 동안의 이야기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 사랑이와 아빠의 사랑스러운 일상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56화 사랑한 만큼 사랑이 쌓인다가 방송됩니다.